산체스 선수의 밀어치기 레슨 중 하나입니다. 어떤 당점과 스트로크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? 더블 레일이라 생각하고 옆회전을 1팁 이상 사용하는 순간 두께 실수도 하기 쉽구요. 너무 많은 옆회전이 생기면서 득점도 되지 않습니다. 무회전으로 내공이 너무 튕기지 않도록 정면으로 잘 밀어치을 때 단쿠션에서 투쿠션 이상 맞으면서 내공이 단쿠션에서 떨어지지 않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.